이 선생님의 자경문 내용입니다. 밤잠이나 질병이 아니라면 눕지 아니하며 기대지도 아니하고 비록 밤중일지라도 졸립다는 생각이 없으면 눕지 아니하며 다만 억지로는 말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눕지 말고 바른 자세 유지하고 밤이라도 졸립지 않으면 눕지 마라. 다만 억지로는 하진 마라. 낮에 졸음이 오면 마땅히 정신을 깨우쳐야 하며 졸음이 그래도 10분 맹렬해요.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무거운 듯하면 일어나서 몇 바퀴 걸어다녀서 잠이 달아나도록 해라.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 그런데 낮에 졸음이 오면 잠시 잠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마음으로 율곡이익께서 자신을 다잡으셨는지 스스로를 경계하셨는지는 잘 알겠습니다.